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딸이 된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글을 꽤 많이 읽어 학식이 있었으나 관운이 따르지 않아서 벼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 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갔는데 그 아내가 시름시름 알타가 세상을 떠나고 마니 하늘이 무너진 듯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친구와 이웃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죽으로나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형편인지라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차마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들어오자 집안에 화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되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생호는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지요. 집안에 손이 끊긴 것도 그러하려니와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기로 말하면 며느리가 더했지요.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상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속마음이야 어떠했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아품을 쉴 새 없이 열심히 바라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박생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방 안에 앉아서 글 읽는 것 말고는 마당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쓰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말해봐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워낙 가난한 살림이었던지라 짐이라고는 달랑 보퉁이 두 개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면서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지 머리를 불어서 따 내렸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지라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지요. 고개를 여러 개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날 만에 낯선 고울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의뢰에 묵어가는 집이었지요. 보세요.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봐 처녀. 골방에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아 예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댁이 일하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 깊고 불 떼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일 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깔끔한지 혼자서 두 몫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참 일손이 딸리던 참에 뜻하지 않게 제대로 된 일꾼이 나타나자 주인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다? 밤!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했습니다.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가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에 바느질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바느질로 살림을 꾸려온 터이고 보니 그 솜씨가 또한 보통이 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인댁 입에서 저절로 칭찬이 흘러나왔지요. 세상에 이런 처녀가 다 있네 그려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아찢는 일, 빨래하는 일,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한 번 대자 일주일 묵었던 빨래감이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댁이 안달이 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보아하니 따로 칼 것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을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댁은 다시 입이 한 방만에 졌습니다. 박생홍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동의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 모르지만 세상 어디서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부친의 글 읽는 품 또한 보통이 아니니 꽤나 채통 있는 집안이 분명하다고들 했지요. 이렇게 공론이 돌고 나자 곧바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요.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백아집 종손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것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아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사양을 하니 멧파를 보낸 쪽에서 자꾸 몸이 달아 세 번, 네 번 사람을 보내 간청했습니다. 제가 가면 저의 부친은 어쩌시고요. 그러자 멧파는 옳다구나 하고 박생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할 처지였지요. 나야 상관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다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습니다. 청상 과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가집 며느리에 들어갈 순간이었지요.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 집에서는 사돈을 객주집에 둘 수 없다며 귀화집을 하나 얻어서 박생원을 거차하게 했습니다. 교유를 하면서 지내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묻지 않았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그런 분을 어찌 그냥 두겠느냐고 이리저리 주선을 해서 작은 관직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생원은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파가 뻔질나게 드나든 끝에 이웃집 마을 가난한 양반의 관연한 딸이 박생원의 후처로 낙찰되었습니다. 젊은 새 철을 맞이한 박생원은 이후 아들을 낳고서 유복하게 잘 살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갓집 안주인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장모가 된 며느리 옛날 한양에 꽤 부유하게 사는 양반 하나가 외아들을 두어 금지 오겹으로 키웠습니다. 자손이 귀했던 양반은 아들이 열다섯 살이 되자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좋은 색실을 구해 아들과 짝지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과 화목하게 지내자 집안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지요. 얼마 후 양반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알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무척 상심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낙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선도 한 명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자 양반은 인생살이의 도무지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벼슬을 다 버리고 지방으로 낙향해서 사람들과의 교우도 끊고 술을 벗삼아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신세는 더 딱했습니다. 신혼 재미를 충분히 누려보지도 못한 채 청상과부가 되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젊은 여인으로서는 너무 큰 고통이었지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외톨이로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젊은아 젊은 것이 어느 날 양반은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귀한 친구를 불렀으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도록 해라. 날짜가 다가오자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도 손님은 커녕 사랑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 날이 저물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가 준비해둔 음식을 내오너라. 그냥 우리끼리 먹자꾸나. 며느리가 주안상을 차려서 들어가자 그는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던 터라 놀라면서도 며느리는 거액하지 못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양반은 며느리가 주는 술을 연거푸 석 잔이나 들더니 그 술잔을 며느리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자, 너도 한 잔 마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주는 술이니 마셔야 해. 시아버지가 워낙 엄하게 권하는지라 며느리는 차마 떨치지 못하고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마신 술의 뜻을 아느냐? 네? 그건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는 이별주야.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지만 젊디 젊은 너를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구나. 집을 나가서 새살림을 시작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여기서 평생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 딴소리 말아라. 이 길로 집을 떠나 오십리 밖으로 가서 누구든 처음 만나는 사내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것이 너의 갈 길이야. 며느리가 울며 불며 안 가겠다고 사정했지만 시아버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져 돌아오지 않겠다면서 평소 안 하던 호통까지 쳤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없이 길 떠날 차비를 하고서 울며 하직 인사를 하자 양반은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거면 그럭저럭 살림을 차를 수 있을 게이야. 아버님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아버지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내 내 평안 하옵소서 며느리는 대문을 나서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 놓았습니다. 어디로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서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중년 남자 하나가 오줌 장군을 짊어지고 오더니 밭으로 들어가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물끄러미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그 남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다주고 왔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남자의 뒤를 따라서 한 오두막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관연한 처녀 하나가 밥을 짓고 있었지요. 저분이 부친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자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양 살림들을 챙기면서 처녀와 함께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고나자 사양치 않고 부녀와 한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상을 지우고 청소를 하고 물을 길러오고 빨래를 했습니다. 뜻밖의 일에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에 사내가 들어와 여자를 발견하고서 던지듯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자는 사내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네. 그러자 사내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집이 몰락해서 이렇게 공공하게 되었소. 나이가 이미 마흔이 넘는 데다가 당신과 같은 또래의 딸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마흔이면 아직 한창입니다. 집은 옮기면 되고 따님은 혼처를 정해 시집 보내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도 저를 물리치실 건가요? 아... 글쎄 그건... 여자는 시아버지가 챙겨준 폐물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장만해서 방이 세 개나 있는 새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내와 처녀를 그 집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녀의 혼사 문제였지요. 아가씨는 왜 여태껏 시집을 안 갔나요? 저 같은 가난뱅이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저 혼자 어찌 시집을 가겠습니까? 들어봐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왔어요.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내가 아버지와 짝을 이루어 살게 되지요. 그러니 좋은 혼차가 나서면 시집을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뜻이 어떠신지 그러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관연토록 시집을 못 보낸 것이 아니었으니 이럴 게 있겠느냐? 내 혼사라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야. 그러자 여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중매쟁이가 되지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혼차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저의 시아버지 시지요. 나이는 쉰 가까이 드셨으나 아직 건강하신 데다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으시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곱고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분명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딸은 서로 물끄러미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딸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는 딸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자는 그 길로 부녀와 함께 시아버지 한테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곳을 보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무척이나 쓸쓸하게 세월을 보냈던 터였지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덕에 짝을 만났습니다. 아버님도 재혼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렇게 늙고 고달픈 사람한테 시집을 온단 말이냐. 아버님 염려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 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사양한단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재혼을 사양하시면 저도 새로 만난 짝과 헤어지겠습니다. 며느리는 사내와 딸을 시아버지와 만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처녀가 기꺼이 양반과 혼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내 또한 양반의 인품에 간복하여 딸을 맡길 생각이 우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사내와 혼인을 하고 시아버지는 사내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사내의 집에 주어서 두 집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 집은 2남 1녀를 두고 며느리 집은 1남 2녀를 두어서 잘 키웠습니다. 전날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뒷날에 이르러 사이와 장모의 관계가 된 셈이지요. 그들은 서로 어떻게 대했을까요? 양반의 집에 왔을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고 사내 집에 왔을 때는 장모와 사이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남편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지요.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는 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바깥 노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의 자잘한 뒷수발을 챙겨주던 안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 전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온갖 자질구리한 일이 다 자식의 몫으로 돌아왔지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챙겨드린다고 했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지요.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 뒷수발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만 열면 방 한구석에 놓인 요광이산나는 지린내로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있는 영감한테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를 견디기 어려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휴 저 영감은 언제나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행동이 고을리 없었지요. 말 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기 일수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먹을 것이 문제였지요. 먹을 것을 조금씩만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 볼 뿐만 아니라 몸이 수약해져서 일찍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어도 노인네가 잘 먹지 못할 음식만 골라 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조금씩 몸이 수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갈수록 약해져만 가시니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면서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그 눈치가 좀 이상했지요.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 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지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뭐 맛난 걸 좀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지요.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아내를 불러서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잠시 감정을 누르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 잘 모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노인네를 더 구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군. 마침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더군 그려. 그게 뭔데요? 음 내가 방방곡곡으로 장사를 다니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이번에 저 북쪽 지방에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무얼 하는가 보니까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사가는 게 아니겠소?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을 사가다니요? 글쎄 말이야 도대체 무슨 수가 난다고 큰 돈을 주면서 노인을 사가는지 원 그런데 보니까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야 잘 먹어서 살이 아주 모약해 오른 그런 노인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 아예 저울을 갖다 놓고 몸무게를 재서 말이야 며느리가 무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자 남편이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릴 까 중국에 가면 호강을 시켜준 다던데 아니 그게 진정 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 일년만 저 노인 애를 잘 입히고 먹여서 뽀 약해 살이 오르거든 바라버립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는데 귀찮아서 안되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며느리는 좋은 수가 난 것처럼 입가에 보조개가 파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갑자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듬뿍 차려서 올리면서 남기지 말고 드시라고 권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영감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레졌지요 며느리의 속마음도 모르고서 그래 그래 아 이거 맛있구나 너도 먹어라 하면서 차려온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고 대여섯 달이 가니 정말로 노인은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힘없는 영감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데다가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아지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히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엄마 손이 채 못가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 놀아주고 재워주었습니다 농사터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뒷간에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 뿌려주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서 가만히 쉬세요 이렇게 만류했지만 영감은 아니다 아니다 방에 들어 박혀있으면 뭘 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그렇게 그럭저럴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계속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가 곁들여서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저렇게 살이 찌고 건강해지셨으니 중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우리 돌아오는 장날에 아버지를 바라버립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 고요 만날 집을 떠나는 당신보다 열배는 나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랑은 하지도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짐짓 무한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난 또 그 후 부부는 오래도록 노인을 잘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았 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아이를 바친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노인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매우 지극했지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끔씩 있는 일인지라 며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용돈을 드리면서 다녀오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향하여 장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실까 무슨 일이지 계속 집 밖에 나와 서성이며 시아버지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황혼 무렵이 되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마음이 초조해져서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들춰본 채 시아버지 마중을 나섰습니다 마침 남편이 어디를 다니러 가서 집에 없는 터였지요 며느리가 마중을 나서서 한참을 길을 갔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니 어느새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기를 업은 채로 험한 고갯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곳이었지요 시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져서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던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만치 앞쪽에 화등장 같은 퍼런 불빛이 두 개 번쩍거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서 두려움을 떨치고 불빛을 향해서 다가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며느리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파련빛은 등불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었지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켠 채 웬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인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서 살펴보니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 시아버지는 당장 호랑이 밥이 되리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채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발을 들어 노인을 치려는 순간 여인은 잠먹던 힘을 다하여 안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끌어안 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멈칫 했지요 제발 제발 우리 아버님을 해치지 말아요 그러더니 여인은 무슨 생각인지 등에 업힌 채 잠자고 있던 아기를 내려서 호랑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을 해치지 마세요 여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잠에 잠에 취해 있는 시아버지를 번쩍 들쳐 엎고는 고개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고개를 내려와서 집에까지 도착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이르러서 보니 신발이 벗겨지고 몸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이 나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다음 날 새벽 술에서 깬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제 뜻밖의 친구를 만나 술이 과했구나 그래 우리 손주 어디 있느냐 손주가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으며 전날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둥그레졌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쨌다고 노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고갯길을 향해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 뒤를 따랐지요 아버님 몸 상하십니다 그만두세요 어느새 두 사람은 전날에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와 아기가 여태 거기 있을 리가 없었지요 금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길게 탄식을 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춤 늘어뜨린 채 말없이 고개를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한 이상한 일을 다 보지 글쎄 말이야 난데없이 웬 갓난아기가 거기서 나타났을까 며느리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오늘 건넌마을 김장자가 새벽에 보니 낯가리 위에 웬 아기가 있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건넌마을 김장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몸발치에서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던 아기가 낯가리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리가 달려들어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고 있는데 곁에 서있던 김장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인가요 그렇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여기 와 있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김장자가 무엇을 생각하더니 썩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기를 살려주었군요 이 낯가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사양치 말아요 김장자는 바로 하인을 시켜서 낯가리로 쌓아놓았던 쌀 백섬을 여인의 집에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인과 장자를 치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 후 여인은 장자집에서 받아온 곡식을 잘 간수해서 집안살림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봉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아이는 뒷날 씩씩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아멘